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V1택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1택이 뭐하는 회사냐면요. 일단은 설명드리면 2차전지 검사 시스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공장 자동화, 그리고 로봇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적은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로봇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인데요. AMR 자회사 고성장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입니다. 2차전지 AMR을 더하다, 2차전지에 AMR을 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4년 수주가 매출로 반영되는 시기이다.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AMR 사업부의 신규 수주가 급증하고 2024년은 참고도 AMR 사업부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은 수주장구가 매출로 전환되는 시기로 동사 매출 성장률은 2024년이 2023년 대비 더 가파라질 것을 예상되고 있다. AMR 사업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가정한 2024년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47%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플러스 400%가 전망된다. 2024년 동사 주가 수준은 PR 13배로 AMR 자회사의 성장성과 영업가치를 감안하면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따가 매출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지만 동사는 2차전지하고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화 이쪽이 대부분이 나오고 로봇은 이제 매출액이 조금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현재 보시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급하게 올라온 다음에 이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왔었죠? 로봇 테마주가 로봇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돼가지고 상승했었고 가장 큰 데가 어땠습니까? 주산, 로보틱스 되겠고 최근에 쭉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엘리랑은 또 어떻죠? 뭐 삼성이라든지 엘지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계속 로봇에 관련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도 하고 지분도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피인수 되면 가장 좋죠? 피인수 되면 가장 좋은데 피인수 되지 않더라도 같이 이렇게 같이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 차트 추세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강하게 로봇 관련된 모멘텀의 주가가 상승했었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된 것도 있었죠? 그때 고점을 찍고 현재는 이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는데 처음 다시 바닥에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6,000원부터 대략 17,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거의 6,38, 거의 3배 가까이 됐다는 거죠. 주가 바닥에서 3배 정도로 올랐지만은 다시 지금 저점에 8,000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때문에 이제 그 모멘텀에 대한 재료는 다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 다 주가가 다 이미 하락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후에 강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또 강하게 상승하는 초입이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정도 같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9,850원이고요. 2차 지지대는 8,500원에 됐습니다. 1차 지지대는 11,400원, 2차 지지대는 13,000원, 3차 지지대는 14,000원을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름대 같은 경우는 9,000원부터 대략 한 12,500원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현재 구름대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이 구간은 현재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승하고 이 종목을 상승하고 눌림목이 나옵니다. 눌림목 때 접근하셨다가 2차 상승할 때 차이신했다가 다시 눌림목 나오면 다시 사는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어떠신 분들은 15,000원에서 16,000원대 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좀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12,000원 정도, 12,000원에서 13,000원대 오게 되면 일부 손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그대로 해가지고 만원대 초반에 다시 삽니다. 그랬다가 대략 12,000원에서 13,000원대 또 오게 되면 또 샀던 거를 그대로 파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만원에서 11,000원대 오게 되면 다시 팔아도는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트레이딩 하시면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13,000원대 오게 되면 손절이 없이 그냥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물론 언젠까지는 15,000원, 16,000원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사셨던 분이 계시다면 계속 끌고 가시는 것보다 약간 트레이딩 해가지고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떤가. 물론 이게 로봇 관련되어 또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이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좀 트레이딩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조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한 달 동안 40만 8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팔고 있는 기저죠. 기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6만 6천주를 샀는데 최근에는 급하게 사고 있습니다. 금투가 현재 깊질이 들어왔고 보험이 사고 있고 투신이 사고 있고 연기금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입질이 들어왔다. 그래서 웬만한 기관들은 다 입질을 내지는 계속 순매수 기조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팔고 있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별의 2.28%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49.5% 이 정도면 책임 경영 차원에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뭐하는 회사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검사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된 OLED 관련된 아픈 검사기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검사 시스템 관련된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사업도 있다는 걸 참고하십니다. AMR 완제품 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실적 내용에서 보시겠습니다. 실적에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598억 원에서 올해 897억 원까지 상당히 양호하죠. 내년에 1200억 원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장원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은 BEP 수준이었습니다. 본전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냥 본전 수준이었다. BEP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49억 흑자 좋아지고 내년에 122억 원까지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성장원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수준이 작년에 40억 적자에서 올해 42억 흑자 전환 내년에 103억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0억 적자에서 2분기에 6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좀 감소를 했죠. 그리고 3분기에 드디어 19억 원 흑자 전환 됐고 4분기에는 38억 원까지 계속 좋아진다. 그러니까 1, 2분기 때 까먹었던 것을 3, 4분기 때 회복하고도 남죠. 올해도 상당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9억이라고 보고 있지만 작년에 거의 비입이 수준이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80%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100% 위만이 괜찮죠. 그리고 유보율은 1,237%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0.15%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가 감안하게 되면 대략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629원, BPS는 7,116원이 되겠습니다. 자, 630원 기준으로 볼게요. 630원이면 6,000원에 10배거든요. 그러면 12,000원이면 대략 한 20배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18배에서 19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정 주가 수준은 대략적으로 한 20배, 15배에서 한 20배 수준이 되거든요. 15배에서 20배인데 현재는 적정 주가 그 상당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동사 위치는 어쩌다? 18배, 19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 수준이 딱 있다. 보시면 되는데 관련돼가지고 또 모르죠. 또 어떤 회사가 현재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까지 해가지고 계속 지금 로봇 관련된 회사에 해가지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한화 로보틱스도 상장을 했었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대기업이 회사를 또 인수할 수 있거든요.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다른 종목이 피인수되면 그 관련된 바람을 불어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봇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먹거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래가 되겠죠. 삼성그룹도 현재 계속 로봇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인수하는 회사도 있고요. 실적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2차전지 검사 시스템에서 43%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픈 검사기에서 30.64% 공장 자동화에서 11.8% 로봇 쪽에서 9.7%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올해 시위전을 했던 게 한 차례 있었네요. 72만 주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2022년도에도 한 차례 아 스타고프션이네요. 2022년도 스타고프션입니다. 올해는 73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재무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별 80% 유보율 1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나쁘지는 않는데 유성장 가능성 약간의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물량은 한 73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다. 보기는 어렵고요.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시스콘이죠. 산업용 로봇 제조하는 자동화 설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산이 대략 484억 원형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카메라 관련된 회사 그리고 홈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배당은 안 줄 것 같아요. 어? 배당은 좋네요. 그래도 아 100원은 좋습니다. 100원 뭐 티클 뭐 태산이라고 100원이나 주면 좋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권태 오늘 종가 11,040원입니다. 수급처럼 기관이 핸들 가운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에 거의 뭐 번전 수진이기 때문에 흑자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내년에 웨어러블의 로봇 시장의 태동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가 최근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게 되면은 내년에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태동으로 관련 부품 밸류 체인까지 관심을 두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주로는 동사 V1텍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SPG, 로봇티즈 등 로봇 관련된 종목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절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66.5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81.4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다. 그래서 수급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추세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린저벤 상단 같은 경우는 1만 5백원 최근에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볼린저벤 상단보다 캔들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벤 상단이 더 같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단은 8,000원 저항 때는 1만 3천원 지지 때는 8,500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벤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집해야 되겠고요. 저항 때와 지지 때는 추수기의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V원택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